요 슈거 요즘 날 떠다니는 단어 근데 요새 뜻이 좀 헷갈려 그걸 한데 누굴 자꾸 뭐만 하면 나도 잘은 몰라 brother 낸들 알아 분명히 사랑보다 상위 상위 어쩜 그 중재 상위의 존재 하고 있는 개념이 존경이란 거 아냐 말 그대로 보고 자꾸 보는 거 자꾸 보다 보면은 단점이 보여 그럼에도 자꾸 보고 싶던 건 필요하지 그 누구를 향한 완벽한 지면 해서 난 도무지 쉽게 말 못해 아득하거든 그 무게와 두 개 언젠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돼 그래 진심을 다해서 내게도 내게도